Q. 그 해를 빛낼 스타를 뽑는데 2016년에 첫 번째 주인공 우리 박보검씨가 선정되신 거예요. 한 번 박수 치고 가죠? 박수 치고 가죠? 하기도 전에 박수를 치시냐? 감사합니다.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말도 정말 잘하네 너를 기억해 저 기억하잖아요. 내 여자물은 내가 챙긴다. 모두가 웃고 있는 찰나 매너선 또 나와 주시고요 이러니 안받을 수가 있습니까? 동점이네 역시 박보검씨 남자다잉! 감사합니다. 주점이다잉! 저는 역대 뮤직뱅크 최장수가 됐습니다. 뮤직뱅크 최장수 취소는 인기 좀 실감하십니까? 팬카페분들의 회원수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. 저에게 응원을 해주신 그 메시지 글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일기가 조금은 벅차더라고요. 이야! 이제 못 읽어요. 못 읽을 적은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팬이 많아요? 혹시 누나 팬이 많아요? 여성 팬분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? 모르겠어요. 아주머니 팬은 좀 남겨주세요. 저희 몹시니까. 우리 어머님들 사랑합니다. 모범씨를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라는 그분들의 소원 한번 들어줄까요? 우리 한번. 네, 어떡해요? 반말로 한번 누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누나들한테 반말로 오빠니까. 귀 쫑긋 한번 세워보십시오. 편한대로 오빠라고 불러요. 오빠라고 불러. 되게 어색한데요?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손 지금 땀이... 반말 한 번 했다고 촬영까지 중단됐어요, 저희. 첫째 주인공 우리 박보검씨가. 이게 나였어 이럴 정도로 선배님한테 너무 반했고 티어럿베이비 티어럿베이비 잘 컸죠? 하하하하 어느새 숙녀가 된 그녀, 국민 여동생. 저 립밤 한 번만 발라도 될까요? 입술이 자꾸 쓰고, 입술이 바딱바딱 마르고. 자, 여러분 이때 포착한 또 다른 매력. 보셨죠? 아, 얼굴도 안 쓱쇼하게 그냥 목표 보셨어요? 아, 얼굴도 안 쓱쇼하게 그냥 목표 보셨어요? 아, 얼굴도 안 쓱쇼. 아, 얼굴도 안 쓱쇼. 아, 얼굴도 안 쓱쇼. 아